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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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데끼야 바다 코끼리가 아니고 명백히 데끼야 데끼 클로즈업 들어가실게요 데끼씨 10박 잡을게요 엔딩 샵 미소 지어주세요 엔딩 요정이구나 인트로 요정 스테이 안녕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진짜 브이라브를 많이 하진 않지 많이 하진 않지 그러니까 혼자 하는 브이라브를 진짜 왜 이렇게 어색하지 몸이 춰 버리겠네 진짜 너무 어색한데 잠깐만 댓글을 읽어봐야지 스테이가 제가 많이 늦었죠 제가 많이 늦었죠 말짱요 말짱요 제가 많이 늦었죠 이게 바로 승민이 말투입니다 말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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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멤버들한테 개인 브이 하고 하러 간다고 하니까 멤버들 뭔 일 났냐고 뭔 일이 났어요 뭐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왔죠 잠깐만 이렇게 해서 뭐야 왜 안 돼 잠깐만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진짜 오랜만이죠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왜 안 되지 손 쪽으로 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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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닮았나요? 닮진 않았죠? 데끼가 데끼가 제가 데끼긴 하지만 닮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데끼보다 내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냥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아니 댓글이 안 보여 왜 이러지? 댓글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럴까? 너무 오랜만이야 저 형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 먹고 왔어요 저녁으로 요즘 제가 그때 버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밥을 되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되게 평소에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긴 했지만 그냥 영양분 영양소가 딱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안 질리게 뭔가 맛은 있는 그런 식단을 제가 공연을 해드릴게요 어 맨날 제가 닭가슴살만 그러니까 식단을 한다면 약간 닭가슴살의 현미밥을 이렇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핀밥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그리고 닭가슴살도 약간 동그랑땡 만나면 되게 조금 맛이 있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거랑 소고기 부채살 그거를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닭가슴살 전혀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시켜서 그걸 약간 샤브샤브처럼 그냥 물에다가 약간 싱거운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담궈서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빼요 빼고 거기다가 이제 파김치 그리고 김에다가 참치 그러니까 참치, 김 그 그 핀밥 그리고 닭가슴살 부채살 샤브샤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먹는데 안 질리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되게 뭔가 몸에 그런 운동을 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 식단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나중에 꼭 해봐요 진짜 어 딱 필요한 것들만 먹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요즘 되게 행복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살 별로 안 찌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얼굴도 살 별로 안 찌고 아 아 내일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일 킹덤 방송하네 아직 저희 무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기대 엄청 될 것 같은데 스테이 나도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되거든요 아 사실 그때 근데 이화 방송이 우리 거 잠깐 진짜 리노 형 진짜 잠깐 딱 나오고 해가지고 이럴 거면 아예 보여주지 말지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럴 거면 아무튼 보여주지 말고 진짜 더 궁금하게 만들지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조금 스포 되긴 했지만 뭔가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뭔가 여기까지만 스포 할게요 진짜 진짜 꼭 꼭 기대해줘요 기대해줘요 내가 꼭 분방사수 해줘요 내가 분방사수 꼭 꼭 꼭 해주세요 꼭 오케이 진짜 킹덤 재밌던데 나온 재밌나 바로 대면식 때 비하인드를 좀 풀어볼까요? 대면식? 다른 멤버들이 풀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면식 때 어 저희가 카레를 썼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칼이 이제 경연 전날에 받았어요 전전날? 전날? 아 그 사용할 칼은 경연 전날에 받았다 그래서 경연 전날에 한 번 연습하고 리허설 때 연습하고 막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칼 받기 전까지 되게 불안했어요 칼 없이 뭘로 연습했냐 가위 돌리잖아요 이거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역시 쏟아지는 대끼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 그 가위를 테이프로 묶어요 왜냐면 이게 열리니까 그래서 가위가 돌리는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걸로 연습을 했었는데 와 가위에 익숙해져 있다가 새롭게 이제 소품을 가위에 익숙해져 칼을 받아서 그걸로 연습하면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시간에 빨리 적응을 하려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이랬어요 나랑 한 몸이 되게끔 진짜 신경 안 쓰이게끔 엄청 신경 엄청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실수 없이 잘 나와가지고 와 진짜 다행이었고 그리고 이게 저희는 또 저희가 편곡을 직접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할 때 약간 안무가 있으면은 보통은 편곡 이 편곡을 한 상태에서 그 음악이 나온 상태에서 안무를 짜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나와요 나온 상태에서 만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안무 연습을 시작하는데 그 뭐야 안무 가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칼을 이용한 근데 여러분 그 가위 그 연습 그거 했을 때 위험할 것 같았다고 되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위험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았고 가위가 어쨌든 그 안쪽 부분 그 날카로운 부분을 다 묶어서 바깥에 되게 둔탁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진짜 저희가 경영에서 썼던 칼도 음 되게 어 실제로 되게 실제 같지만 자체가 되게 날카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맞다 근데 그 칼이 아 맞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자꾸 아 내가 흐름이 자꾸 인상해지는데 칼 있잖아요 그 칼이 원래는 올껌이에요 올껌 올껌정색인데 그게 무대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저희가 그 경연 당일날 당일이었나 전날이었나 전날 밤 아 전날 밤에 아니다 당일날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스프레이 은색깔 그거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칼처럼 그나마 좀 가깝게 됐고 내가 뭐 얘기했지 아 뭐하나 했지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잠깐만 잠깐만 연습을 하면서 아 맞아 맞아 편곡을 원래 한 상태에서 안무를 하고 짜고 이러는데 안무를 칼을 이렇게 하는 바닥을 긁는 안무가 있잖아요 그 로고를 새기는 바닥에다가 그 안무를 할 때 나 예를 들면 칼을 돌릴 때 소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찬이 형이 거기서 무트북을 가지고 와서 안무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리가 보이게끔 뭔 말 잘해요? 소리가 보인다는 말 무슨 뜻인지 소리가 보이게끔 그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되게 저희한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그 사운드 같은 거를 직접 넣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걸 더 캐치해서 더 리얼하게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초 혹시나 실수하면 어쩌나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리허설도 조금은 실수도 있었고 한 번에 보여지는 거고 원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실수하면 어쩌나 물론 실수처럼 보였겠지만 창빈이가 그 창빈의 친구가 랩이 살짝 그 방송에서 좀 빠르게 들리긴 했지만 실수는 아니었어요 실수는 아니었고 저스트 라이브 생동강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방송 보고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지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오해할까봐 그냥 오해할까봐 혹시나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러니까봐 딱 긴장, 긴장되긴 했어요 긴장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킹덤 원테이크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음악방송에서 산혹을 하고 이러고 이런 거랑 진짜 차오리 달라요 한 번 음악방송은 이제 줄을 돌고 하니까 몇 주 돌잖아요 그러면은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근데 이거는 무대 한 번, 한 번에 그냥 딱 다른 분들도 정말 긴장 많이 되실 거고 정말 그러실텐데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진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원래 쏟아지는 대끼가 랩 강의 그건데 뭐 랩 강의? 랩 강의 제가 교수님이잖아요 대끼 교수님 대끼 교수님은 여기 있고 저는 오늘 그냥 대끼리 오늘은 대끼리 아 그 강의를 제가 제 브이라이브를 여기 딱 봤었어요 봤는데 명강이던데요? 웹을 잘할 수밖에 없어 리스테이가 명강이 하셔 명강이 명교수님 응? 아 그 대끼, 대끼라고 진짜 재밌다 대끼라는 거 아닌데? 대끼라 아니, 대키라 맞죠? 대끼라 그것이 재밌는데 가서 했을 때 뭔가 재밌었어요 제가 라디오 막 이런 거 하면은 뭔가 그 라디오 DJ? 이런 것들 이런 분들 보면서 되게 아 되게 아 저거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했고 대키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되게 독보적이잖아요 그 내용 자체들이 그런 하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게 그래서 어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게 된 건데 아 진짜 재밌더라고 재밌고 스테이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진짜 빨리 가 라디오 아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가 그리고 데이식스 영케이 형이 되게 잘해주고 데이식스 영케이 형이 근데 데이식스 영케이 형이 약간 저 그런 모습 처음 봐도 약간 충격 받은 거 같아요 뭔가 상상도 못한 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들 평소에 좀 보여줄까 그랬어요 진짜 충격 받으신 거 같던데 그죠? 우리 스테이는 저 그런 거 많이 봐서 알잖아요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은데 얘 진짜 귀여운 거 같아 아 근데 제가 얘를 폰 케이스 제 폰에다가 붙이고 싶거든요 근데 못 붙이겠는 게 제가 케이스를 요즘 뭔가 계속 바꾸게 돼요 지금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블랙팬서 근데 이게 또 깨졌어요 금이 가고 그래서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못 붙이고 있어요 진짜 오래 쓸 케이스를 제가 마련을 하고 그걸 진짜 잘 골라서 껴서 그 다음에 이걸 붙이고 싶은데 아직까지 사실 이거 진짜 오래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유리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깨졌어 그래서 어떻게 7층 맞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7층 맞은 대끼야 왜 떨어뜨렸니? 어? 전 잘못 왔는데요 전 잘못 왔는데요 전 잘못 왔는데요 어 근데 진짜 앞머리가 진짜 귀엽구나 볼이 아주 볼도 귀엽고 코가 이럴버리면 진짜 그냥 돼지잖아 귀는 근데 이거 내가 그리는 약간 그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뭐 모형을 내가 땄었구나 뭐 이럴 수 있지 아 진짜 내가 킹턴 너무 기대된다 아 기대되는 것보다 아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스테이 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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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 요즘 그리고 하니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킹덤 대면식 1화 보면 그때 봐도 알듯이 팔뚝이 장난 아니잖아요 와 하니가 요즘 운동도 운동이고 되게 몸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되게 밤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밤에 운동을 해서 밤에 운동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올라와서 그게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되게 늦게 잠대요 그래서 되게 불면침이 되게 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잠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요즘은 낮에 운동하거나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잘 시간 되면은 눈 딱 감으면 잘 자요 밤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대신 아침 점심 이럴 때 되게 무리하게 웨이트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와우 하루가 몸이 야 이게 찌뿌둥하고 진짜 무겁고 지치있고 막 이러는데 차라리 밤에 하는 거 보단 훨씬 나아요 훨씬 낫고 약간 아침 운동 추천 아침 운동 낮에 운동하기 약간 추천 좀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적응도 되고 약간 일찍 일어나게 되고 좋습니다 바른 생활 대끼 얼마나 보기 좋아 바른 생활 대끼 아 그리고 그 뭐야 킹덤에서 제가 되게 친구가 많다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근데 되게 데뷔 때 데뷔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친하거든요 같은 동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멤버들 중에 제 동갑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갑이 친구 약간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 처음 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를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친구들이어서 되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운 애들이고 고마운 애들이고 그리고 그 누구야? 우영이는 내 친구 서창민 짱 이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그 귀여워요 그냥 제 랩 딸 할 때도 귀엽고 뭔가 티격태격 알콩달콩 한 그런 약간 재밌는 친구? 그렇게 친구 많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오해예요 진짜 친한 애들만 친하고 근데 댓글이 잘 안 보여 퍼포린걸요 나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진 얼굴 살이 좀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약간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나 지금 댓글에 대끼니 바닷콕끼리니 이러는데 대끼예요 대끼 그때 한이라는 친구가 그런 식으로 가사를 쓰고 갑자기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게 뭐 실티에도 들었다네요 바닷콕끼리가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아이 뭐 스테이가 원하면은 바닷콕끼리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바닷콕끼리 말고 바다 대끼리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아니 바다 바다도 붙이지마 대끼리 차라리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면 원해요? 원해요? 원하면 내가 대끼리가 돼 볼게요 근데 네 맞죠? 오리지날 대끼가 오리지날이에요 응 대끼가 오리지날 대끼가 오리지날 대끼가 오리지날 대끼야 좋아서 미안 좋아서 미안 미안 해 남의 대로 미안 미안 좋아하게 죄인이 된다면 남의 좋아서 미안 미안 대안을 노력해 도다지 그래 대끼가 더 좋대잖아요 대끼 짱 그래 대끼 짱 너 짱이라 한다 대끼야 너 짱이야 대끼야 나 스펀지밥 성장도 진짜 잘하죠 스펀지밥 나 진짜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웃는 거 야하하하 야하하 야하하 나 진짜 스펀지와 성장도 잘해요 아 운동 루틴 아 운동 루틴 그냥 진짜 분할로 해요 월요일은 여기 가슴 운동 화요일은 등 운동 수요일은 팔 운동 다시 또 가슴 등 어깨 할 때도 있고 네 어깨가 그렇게 막 어깨 운동이 어깨를 넓어지고 싶어도 어깨 운동 자체가 어깨 구분이 되게 쪼끔해서 그 시간에 약간 등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등판이 넓어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져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어깨 어깨 요즘 진짜 가볍게 뭔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거의 하루에 하루에 거의 벌스를 한 벌스를 거의 몇 마디 몇 십 마디? 아니지 그냥 일주일에 벌스 랩 벌스만 몇 십 마디를 쓰게 돼요 지금 지금 그만큼 창작의 고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우리 스테이가 기대해 주실 것들이 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근데 진짜 벌스를 아 벌스가 없는데 곡 하나 만들고 정말 요즘은 창작의 시간에 작업하는 이런 시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니 그러고 있어요 거의 남는 시간에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스테이가 제 영감이 되어주세요 영감 영감 그리고 그리고 뭐 댓글에 멘탈이 안 좋은데 뭐 약간 이런 글이 있는데 멘탈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저도 멘탈이 정말 강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분야에서 그리고 뭔가 내가 증명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힘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저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무너져 내리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해 내는 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결국에 내가 그래 버리면 그걸 누가 해줘요 정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극복해 내서 내가 증명을 내고 이러면서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좋아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네 저는 근데 진짜 멘탈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냐 이런 것들도 되게 다르고 이럴 텐데 최대한 최대한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예를 들면 스키즈 음악과 대끼의 얼굴과 알았죠?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항상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하면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막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좋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요즘 니노 형이 요리 막 이런 거 빠져가지고 오늘도 택배가 왔는데 되게 신기한 약간 요리 보구? 주방보구? 약간 그런 게 맞는데 요즘 되게 요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되게 평소에 가볍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 말고 진짜 약간 레스토랑 가면은 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메인 메뉴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스케일 큰 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으면 또 얻어먹고 근데 되게 잘 만들고 되게 맛있어요 그때 크리스피 삼겹살? 그것도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거에다가 크리스피 삼겹살에다가 간장 간장 무슨 삼겹살이 있거든요 간장 뭐지? 그걸 뭐라고 그 양념이 된 삼겹살이었어요 그것도 진짜 맛있고 진짜 탕평채 맞나? 야채? 야채 신기한 거 청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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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경채 그거를 그 탕평채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 탕탕탕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청경채 그거를 회사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직접 사가지고 직접 씻어서 요리하고 요리사요 아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완전 맨날 요리사 요리하고 있던데 저는 그런 요리 진짜 절대 못하는 건 아니고 요리를 여러분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바보야 요리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맛을 내면 요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요리를 왜? 혹시나 계란 깨뜨리고 혹시나 뭐 망가뜨리고 이럴까봐 내가 날 못 믿어서 근데 해보면 또 잘할 수 있겠지 왜냐 우리가 신메뉴로 만들었으니까 또 해보면 모르죠 근데 시도를 굳이 안 하고 있어요 아 뭐 근데 간편하게 먹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만들 줄 압니다 근데 누구나 좋아할만한 누구나 만족할만한 그런 음식은 만들 자신이 없네요 라면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라면도 제가 만들면은 라면도 잘 끓이긴 하는데 멤버들이 약간 만족을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라면 끓이면은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라면도 굳이 이게 약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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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조각도 공개됐구나 그죠 조각도 공개됐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조각 그거 약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 그거 들으면은 뭔가 뭔가 슬퍼지고 되게 간절해요 간절하고 뭔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 만든 노래다 보니까 예전에 만든 노래지만 계속해서 들었었거든요 내기 전까지도 근데 들으면은 그때 그 또 풋풋한 감성이 또 있고 승민이 보컬도 그렇고 제 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되게 진심이 담긴 노래였던 거 같아요 조각이라는 노래가 진짜 누구나 다 잃고 싶지 않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떠올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녹음도 했고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진심을 담아서 가사를 쓰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진심이 뭔가 스테이한테도 잘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각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각을 내게 됐습니다 좋았... 이 노래도 이 노래도 사실 만든 지 좀 된 노래인데 이거는 뭔가 좋은데 뭔가 부끄러운 표현이죠 좋아한다는 게 근데 항상 그 사람이 걱정되고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뭔가 궁금하고 이런 이유가 결국엔 좋아서 호감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노래였고 그리고 또 용복이가 제가 원래 가이드는 제가 혼자 한 거지만 용복이의 목소리를 빌리고 싶었어요 용복이의 저음과 그런 게 조금 더 간질간질 할 것 같았고 더 음악을 잘 살려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용복이가 영어로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아 근데 확실히 용복이 목소리가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녹음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 보물이야 노래를 너무 잘 살려줘 스테이가 누구보다 잘 알걸 죽음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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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귀걸이 피어싱이고 찬이 형 따라서 한 거거든요 찬이 형 거 보고서 제가 귀걸이 링을 많이 껴요 피어싱을 링을 끼는 이유가 여기 뒤에 원래 이렇게 앞뒤로 똑같은 약간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는 불편해요 귀찮고 한 번 뺏다 꼈다 하기는 불편한데 그리고 또 귀걸이는 자거나 이럴 때 누워있거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이럴 때 아파요 뭔지 알아요? 그 뒤가 뾰족해가지고 가치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피어싱을 끼는데 피어싱도 링을 껴요 왜냐면 이렇게 똑딱하면 껴잖아요 근데 링 귀걸이가 또 칠칠맛에 다 잃어버렸어 무대할 때 다른 귀걸이를 바꿔 끼고 막 이러니까 그게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링 귀걸이 쳤다가 찬이 형 귀를 봤는데 어우 이쁘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어디에 검색해서 쳐보니까 어우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찬이 형 몰래 딱 시켰어요 시키고 딱 꼈는데 찬이 형이 귀를 뚫어져서 쳐다봐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응 뭐야 왜요 뭐야 귀걸이 뭐야 똑같은 거 그냥 형 거 이뻐서 샀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찬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사에 또 다른 이제 퍼포먼스 디렉팅 팀에 계신 다른 안무 하시는 형이 형도 얼마 전에 찬이 형 귀걸이 보고서 이쁘다 하고서 샀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 신기하다 이게 그렇게 이쁜가 근데 이뻐요 디테일이 안 보여 약간 보이나 이래요 약간 그 이렇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힘든데 되게 심플하지만 그렇게 평범하진 않아서 그래서 창빈이 스타일이어서 가차 없이 고민 없이 사게 됐습니다 애용하고 있죠 찾기 쉬워요 알려줘요 시라이야 직접 찾아요 알려줘요 창빈이 고잉 덤에서 몇 번을 덤 말하는 지 알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뺨이 고잉 쌩 뺨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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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쌩 뺨이 덤 덤 덤 샌감미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몰라 32번? 후릿에 32번 나오나? 또 어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999당 진짜 잘해요 999당 999당 진짜 안 질 자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알아요 그거? 눈을 맞추는 그 그 학습지 그거를 제가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계산 엄청 빠르고 아 그걸 뭐야 암산이라 하나? 그거 진짜 빨라요 아 진짜 이거 자신할 수 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 빨라요 4, 6, 8, 24 문제 내봐요 제가 다 해줄테니까 넘더럼 덤이 105번 나온다구요? 아 진짜요?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네 빨리 문제 내봐요 99단 문제 99단의 외자 99단의 외자 진짜 빠른데 왜 안 보이지 댓글이? 댓글이 약간 6, 7, 1, 42 맞죠? 6, 7, 42 6, 7, 42 29 곱하기 5? 99단의 외자 내가 29, 25 곱하기 5? 알아요 5, 25, 5, 20, 125 빠르다니까 14 곱하기 20 4, 4, 4, 16, 8, 9, 72 2 곱하기 20, 40 0, 3 곱하기 25요? 0, 3 곱하기 25, 3 곱하기 25죠? 0, 3, 6 또 센스있게 또 에휴 센스쟁이야 75 6, 9, 54 6, 9, 54 맞죠? 6, 9, 54 그리고 1 더하기 1은 됐기 다 외웠다니까 1 더하기 1은 됐기 1 다하기 1은 됐기 1는 됐기 1997 더하기 1,999 이거는 음... 뭐라구요? 1,997 더하기 1,999 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4를 빼면 되니까 2000, 2000 4에 4를 빼면 되니까 3,996 크아 창백 창백생élé는 아주 그냥 아주 Canyon 아주 그냥 척척 박산만 척척 박사야 아주 또 또 또 재밌다 이거 재밌네 뭐야 아 이거 못하겠다 7796 곱하기 8 8 6 42 8 9 72 아 이거 남산으로 안 되겠다 몰라 나는 진짜 많이 그랬는데 많이 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 그거 있잖아요 학기 다닐 때 엄마는 아빠한테 이거 수학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러면 아빠 자신있게 딱 붙었다가 자신있게 알려주려고 딱 붙었는데 말이 없어 막 눈치 보이시고 말이 없어 그래서 뭐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나 막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아 전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와 계속 해야지 이게 남지 꾸준히 해야 남지 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고 이게 다 까먹게 돼 근데 구구단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게 구구단이 계속 생겨내나 가사처럼 계속 생겨내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듬과 함께 7 7에 47 7에 7 7에 7 7에 7 7에 49 아닌가 7 7에 49 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3 7에 20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 노래를 외우면 되게 금방 외우시나봐 9 9단 랩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임을 또 맞춰야 되잖아 내가 가사를 한 번 써올까? 9단을 1 1은 1 2는 4 3 3은 9 3 3은 3 3은 3개 타메 3 3 3 3 3개 타메 4 4 아 1 1은 약간 그걸로 할게요 제곱으로만 할게요 1 1은 1 1은 힘들어 2 2는 2 2는 양치질 양치해 양치해 2 2는 2 2는 잘 닦아 2 2는 잘 닦아 3 3은 삼계탕에 사사는 사사는 사사 사 사 사사는 사랑해 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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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진짜 아무 말 있네 육육은 육육은 육개장 칠칠은 칠칠 맞아 팔팔은 팔팔에 구구콘 구구콘 일일은 힘들어 이이는 잘 닦아 삼삼은 삼계탕에 사사는 사랑해 오오는 오빠 육육은 육개장 칠칠은 칠칠 맞아 팔팔은 팔팔에 구구콘 됐다 됐다 완성 어때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비오는 날 창민이는 주로 뭐예요? 저요 사실 진짜 밖에 나가기 너무 싫어요 근데 항상 비오는 날에 뭔가를 해야 될 때에 비가 오더라고요 뭔가 어디 가야 될 때가 근데 진짜 비오는 날은 집에만 있고 싶어 구글해 근데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건 되게 좋아 비 오는 소리를 실내에서 이렇게 들면은 되게 뭔가 좋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어우 너무 싫어요 밖에 나와서 우산 쓰고 막 물기 막 다 묻어있고 너무 싫어요 신발 다 젖고 너무 싫다 비 눈도 보는 건 좋은데 어우 눈올때 밖에 돌아다니기 너무 싫어요 언제 우리에게 랩하는 법을 다시 알려줄 거냐고요? 랩 잘하잖아요 필요해요? 랩을 잘하는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돼요 거기는 되게 빠짐없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참빈 교수님께서 아주 명강의를 펼쳤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에 그 여러 가지 랩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고 이런 것들을 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네 나오면 네 네 네 네 네 수업 중인데 계속 보고 싶으면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내가 수업에 방해되고 싶진 않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봐야지 어떡해요 방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덕기이긴 하지 네 가로뜬 노래 가로뜬 불빛처럼 가로뜬 불빛처럼 외로운 밤 안 가운데 그저 밝아 보이는 날 슬슬한 나루 끝에서 우둑하니 선처럼 고독한 밤만 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근데 제가 지금 흑바람이 한 지 꽤 됐잖아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흑바람이 흑바람이 좋아 왜냐면 흑바람이면 머릿결이 점점 좋아져요 흐흐흐흐흐 머릿결이 머릿 감을 때 어우 뭐? 내 머릿결이야? 약간 이럴 정도로 점점 좋아져서 좋아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바꿔도 좋아해 줘야 돼요 알았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얼마 전에 찬이 형 그 라이브가 거의 뭐 600 같이 저의 스페셜 찬방 했었잖아요 그때 한 600만 640만 600 400만 400만 분이 보셨어요? 아 400만 분이 보셨어요? 크으 씨 찬방 찬이 형 데스타네요 하하하 찬이 형 아 그리고 저희 그 킹덤 대면식 조회수도 와 저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뭔가 노력한 되게 노력한 그 그게 되게 뿌듯했고 어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보답하겠어 보답하겠어 꼭 꼭 꼭 꼭 꼭 시도하고 싶은 헤어 컬러 시도하고 싶은 헤어 컬러 뭐 할까? 뭐가 있을까? 약간 한다면 다시 그때 금발 색이 빠져서 금발이 된 거긴 한데 금발? 뭔가 아니면 갈색? 금발이 너무 화려한 거 금발 금발 다시 한다면 금발 그거 맞아요 보고 싶고 맞아요 아 제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아 책을 아 보는 그 요령 좀 알려줘요 진짜 책을 제 잠자리 침대 옆에다가 꼭 책을 두고 자거든요 아니 있어요 거기에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봐요 보고서 아 어제 읽을라 했는데 읽을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요 아직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책을 책을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지? 책이란 게 그런 건가? 약간 영상에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글 읽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되게 어색해진 거 같아요 옛날 진짜 많이 보고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데 왜냐면은 옛날에 한 번 책 이런 거 한 번 빠져서 보면은 막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막 차에서도 뭐 멀미나도 아 이거 봐야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기가 시작이 다 반이라고 하는 거 하는데 진짜 시작이 반인 거 같아요 시작을 좀 해서 좀 봐야겠어요 보고 제가 보고서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주면서도 책도 추천 많이 해주고 CG 이런 것들도 추천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좋은 영감도 받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나 자신에게 아 이게 아 이게 그래요 아 어느 누군가와 함께 블랙을 하는 거는 제가 약간 생각보다 제가 O형이잖아요 O형인데 뭔가 조금 소심한 게 있나봐요 뭔가 혼자 있으면은 뭔가 부끄러워 부끄럽고 지금도 아직 전에는 하다 보면 되게 되게 재밌고 시간을 주고 편하고 그래서 또 또 하고 싶고 이러다가 또 결국에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부끄럽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되게 그러지 않아요? 약간 다른 누군가의 우리 다른 멤버들의 V LIVE에 같이 할 때랑 저 혼자 할 때랑 텐션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텐션도 그렇고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죠 왜 그럴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뭔가 혼자 냅두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며 바보 왕창이 바보 대끼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지금 오늘 몇 월이죠? 오늘 수요일 내복일 일주일에 거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근데 진짜 요일 개념 없어져요 시간 개념 요일 개념 어제 막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와 진짜 바쁜 일상이 진짜 행복하고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뭔가 뭔가 그 순간순간에 놓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지나고 보면은 뭔가 되게 너무 훅훅 지나가요 시간들이 시간들이 너무 훅훅 지나가고 너무 빨라 시간이 그리고 내가 언제 벌써 23살이야 아이씨 말도 안 돼 졸업 시켰던 거 엊그제 같은데 이혜니가 벌써 21살이고 찬이혁은 벌써 스물다섯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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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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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리지만 아직 어리지만 아 뭔가 그래요 계속 하아 뭔가 성숙해지고 싶고 막 이런 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지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근데 또 청소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가다 싶었어 얼른 어른 되고 싶고 얼른 성인 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진짜 이렇게 막 뒤 돌이켜보면은 이랬던 것도 있었고 저랬던 것도 있었고 오히려 생각나는 게 진짜 엄청 훅훅 지나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몸을 계속 더 몸을 되게 멋있게 만들고 싶구만 이런 게 뭔가 되게 멋있고 싶어요 그 23살의 창빈이 24살의 창빈이 25살의 창빈이 26살의 창빈이 점점 여기 갈수록 뭔가 딱 듬직해지고 싶고 뭔가 멋있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아직도 동생들한테도 맘 맥이 지켰다 실질적인 맘 맥이기도 한데 갑자기 회사를 지키시며 오늘 형이 들어오셔서 중국이 맛있다고요? 아니요 더 멋있어질 거예요 무대에선 더 멋있어지고 싶고 네 킹덤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 그리고 음악 막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진짜 계속 발전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러겠죠 누구나 다 그러겠는데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뭔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막 이러라고 해도 결국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뭔가 제2의 누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제1의 서창빈이 되고 싶어요 제1의 누군가가 따라하고 싶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멋진 아티스트 멋진 사랑으로 뭔가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이팅 할게요 대키 파이팅 알았지? 파이팅 너는 앞머리 고데기를 되게 잘했나 보다 대키야 되게 머리가 정갈하네 이게 근데 무슨 표정일까요? 웃는 건지 눈만 보면 되게 아련해 아련하고 뭔가 간절한 그런 게 있고 공 이불 보면 되게 자신감이 넘쳐있어 근데 또 볼을 보면 또 부끄러워 볼이 빨개 볼이 또 부끄러워 얘는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정답 정답을 모르거든요 정답 얘는 무슨 표정이에요? 무슨 표정일까? 미소와 되게 자신감이 가득찬 미소와 이 뭐야 이 부끄러운 볼과 이 똘망똘망한 눈 이거 무슨 표정이라 해야 돼? 넌 무슨 기분이니? 그런 건가? 그냥 진짜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포커 페이스인가? 어? 무슨 기분이니? 잘 보자 무슨 기분이니? 표정으로 지어볼까? 눈은 똘망똘망한데 부끄러워 눈은 똘망똘망한데 부끄러워 미소를 지어 이건 어렵다 이거 되게 신기하구나 근데 얘 대끼 앞머리 좀 잘라줘야 돼요 지금 어디야 이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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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오우씨 깜짝어 괜찮니? 왼쪽 눈이 지금 찔려 앞머리 잘라야 될 거 같아 그리고 너 그거 너 내가 염색해줄게 여기 펜이 있나? 펜 없어? 펜 없나? 나중에 내가 기회되면 너 머리 내가 염색해줄게 핑크색 머리 언제까지 할거니 너? 지금 내가 흑발이면 너도 흑발해야돼 넌 나 한몸이야 흑발시키고 싶은데? 아 펜이 없나? 흑발 아쉽구만 흑발 흑발 제끼 괴롭히지마요 괴롭힌적 없어요 괴롭힘이 아니고 너무 오래 핑크색을 유지하다 보면은 머리뚤도 상할거고 스테이도 이거 있나? 있겠죠? 있으면은 제가 머리가 흑발일때는 흑발로 염색해주세요 염색해주시고 제가 또 막 염색하고 그러면 그때 또 바꿔줘요 알았죠? 통일되게 어? 제끼와 찬빈이가 통일되게 그래야지 그 바다꾸끼리 막 이런 쓸데없는 그런 얘기 안나오지 그 한이 막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아예 통일이를 시켜버립시다 알았죠? 쓸데없는 얘기 안나오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쥬떼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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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쥬떼가 너무 없어 아 있을땐 있어요 음악 작업을 할때는 내 고집 진짜 똥고집이에요 저 진짜 고집 진짜 많이 부리고 쥬떼가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아 뭔가 일을 결정하고 막 이럴때 생각보다 쥬떼가 없어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뭔가 괜히 실망하게 돼요 야 자꾸 쥬떼 막 이러니까 쥬떼좌 쥬떼좌 이러다보니까 쥬떼 없는 내 모습을 자꾸 실망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쥬떼 있는게 힘들더라구요 여러분들 쥬떼 가지고 그래야되는데 근데 뭔가 아 최근에 돌이켜보면은 너무 귀도 얇고 생각보다 귀도 얇고 아닐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지만 아 좀 닉갑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하 그리고 맞아요 그때 킹덤 거기서 어휴 무슨 예고편인가 아 그 그 뭐야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신민유 전의 노래의 제목 신민유가 갈아와픈 노래잖아요 근데 그 전 노래 제목이 접어였잖아요 접어 이건 진짜 약간 웃긴게 진짜 그 닉갑 제대로 해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요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나중에 기회되면은 진짜 기회가 되면은 들려주실 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노래도 되게 약간 그동안 스키즈한테 약간 못 봤던 색깔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궁금하겠지 내가 들려주진 않으니까 근데 접어 어떻게 접어 근데 진짜 제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제목 그래서 다음 타이틀 제목을 최고로 할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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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접어 하면 진짜 접을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타이틀곡이 나오고 녹음을 하고 그 뮤직비디오 막 이런 컨셉안 이런 것들도 다 나온 상태에서 구성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갈아엎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례적인 일의 제목이 그 곡의 제목이 접어야 얼마나 재밌어 아이투 생각하면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재밌어 그러면서 뭔가 불안해요 제목하 진짜 잘 지워야 돼 아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만든 곡들 중에 뭔가 불안불안한 제목들이 있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 뭔가 스쳐 지나가요 바꾸고 막 이럴 때 이래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네 아 맞아 그 셀카 그 마마 아 마마 때 그 셀카 승정과 셀카 여러분들 진짜 미안해요 아 나 진짜 그거 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네 아 분명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갤러리에 아 누가 누가 훔쳐갔어 내한테 이거는 제가 안 찍었을 리가 없거든요 훔쳐갔네 훔쳐갔어 훔쳐갔네 훔쳐갔어 훔쳐갔어 훔쳐갔고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아 이거 늑대 대면식 훔쳐갔네 그러면 또 어디 갔을까 내가 이래요 아 근데 진짜 미안해요 내가 아 제가 평소 습관이 사진을 잘 안 찍는 습관이 있잖아요 잘 안 찍잖아요 원래 그 제 성격이 하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오늘 그 마마와 킹덤 사실 마마부터 거의 킹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되게 긴장을 하고 뭔가 신경 쓸 게 많고 이러면은 와 그런 거 하나 깜빡하니까 진짜 내가 너무 밉고 스탠드에 너무 미안하다 아 나 진짜 그 어쨌든 그 늑대 그것도 없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너가 내 사과해 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진짜 꼭 그 긴장감과 그 속에서 내가 꼭 이 기억력 내가 찍겠다 이걸 스탠드한테 남기겠다 이걸 추억을 꼭 사진으로 남기겠다는 그 생각을 내가 꼭 할게요 아 진짜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 그 맘 같아 그 뭔가 뭔가 그때 찍어 나가서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어 여기 있어 더블데 오케이 하고 따올릴 텐데 바보 진짜 진짜 바보예요 이건 바보라도 알아 그래 새깍 찍는 건 바보라도 알아 창백아 멍청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올려줘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빨리 컴백하고 싶다 무대 무대 또 하고 싶다 무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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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되자마에 12시가 다 될까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시 한 번 네 퀸덤 네 꼭 잘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그 뭐야 저희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되게 선배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많이 친해지고 있고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기대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알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조명이 꺼졌네 얘도 졸인가 보다 여러분들 내일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푹 잘 자고 얘 꿈꾸고 아 얘가 꿈에 나오면 무섭나? 무서우려나? 야 그건 멧돼지는 아니잖아요 탱키잖아요 탱키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알죠? 얘 꿈에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장미이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빠른 시간내로 또 개인 V LIVE를 할게요 내가 이 말을 항상 마지막에 했는데 했는데 내가 여기서 울면 봐줄래요? 진짜 어쨌든 해볼게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yes, I can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장미이가 가볼게요 내가 빨리 올게요 안녕 여러분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도 파이팅 앞으로도 파이팅 항상 파이팅 파이팅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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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